아이고 정말 이거 양 부예가 용심 좋고 뛰가는 건 못살코다기 저 질동이여멍 자일로 떠나 민족 고개원 조조조조조조조 헛이 아니엄말 이래저래 옮겨가멍 서무처 부녀회장 신더래 아이고 휘하장장 아니 입방정이라고 허설 조심어영 말 옮기는 것도 맹심허고 이제랑 연령도 들으시메 동네에서 그거 말 맹심헹 조심헹 당기랭 검고라도 그거 천성으로 헛던거지 못하는거주 아이고 자일로 떠나 민족 고개 어이 조조조는 인혁도 만만치 아니냐 그 다 큰어른이 조조조를 하던 자자자를 하던 인혁이 무사 중간에 들은거 미신 뭐 자일로 떠나고 인혁이 또리라 허지 아니엄말을 하였쪄네 저 인혁말 고락아 난 저도 우랍쓰다 연실동이여멍아 무사마 신성님 너 말 맹심허고 어디 옮기지 마랑 그 저 조심행 댕기른 검고락나도 난 넌 무사 그치로 캠시니 아이고 난 게 음식은 성님 허지네 우진 고라쓰가게 어떤게 말 끝에 고타고락에 그 고라져 싶디다 아니요 자기 너 우란 아이고 성님 어떤게 얼굴허설 아니쪄다 그거나 나 요새 허설 몸이 아니쪄한 그저 약 먹쟌 너난 밥 두어집 거력먹엉 아이고 입실펄니가 아니데케 너 신디 건 고락나도 난 너 초마거라 부녀회장신디가 미시거인고란 미시거어 저 순대겨멍 저 성님은 입마더선 밥을 두사발밖에 못먹엉 아이고 이제 큰일났쟌 너멍 너 공옴겨보난 나 서무사를무신 입마더실때 밥 두사발먹엉 입마더실때 맷사발먹엉서 가가가가가가가어멩 나얼들 고르멩 우서찌 너멍 허가한테 그 말 노게고라니여 난 아이고 칠뚱이어멩금 고릅대다게 아이고 야야 말을 옮길커랑 쪼쪼쪼쪼 쪼쪼쪼 너멍 허가한테 그 말 노게고라니여 난 아이고 칠뚱이어멩금 고릅대다게 아이고 야야 말을 옮길커랑 졸바로 들은말을 끙 쪼쪼쪼쪼쪼쪼 옮경 댕겨서 아주 넌 무사 끝으로 캠시니 아이고 걔메 나가 피먹어누나 고놈기 먹은 말을 잘못들어 꼬라저신구라 난 성님 이게 입마덧던데 너도 밥먹는거 보난 입마덧덩신사람 닮지않야내게 그건 맞아 아니 질뚱이어멩건 맞는말 걔메 나가 밥을 곤사발먹든 두어직먹든 그 먹는걸 아정 그자 그대 아진예 펜들 신데레강 아이고 성님은 입마덧던어멩 밥 두어직뺏기 못먹을때어멩 두사발 문짝먹은게어멩 그 말 무시거 굴먹말먹을거니 난 니 참 연날부터 늦인디 그건 고짜 아니었냐 동네 좁은디서 입마덧던어멩 밥 두어직뺏기 못먹을때어멩 두사발 문짝먹은게어멩 그 말 무시거 굴먹말먹을거니 난 니 참 연날부터 늦인디 그건 고짜 아니었냐 동네 좁은디서 말 옹경댕기멩 그거 발위멩 또 시끄럽게 어지마랑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난 늦인디 고짜 아니었냐게 아이고 케메 성님 나가야 어떻게 곧단보난 성님을 몰라내 막 골아진거 담스다게원 성님 잘못됐으다 아이고 질덩이 형은 착하다 낼랑이라그네 성님 우리 콩국수라도 먹으래 가주말지 아이고 누나 하영 먹으라게 나 워영 이젠 니 형 더블지도 아니엘거구 아이고 미시거이엔 고로민 그자 난 니 심성 좋은거 몰람시냐게 그거 난 이제 랑이 어디 누게가 미시거이엔 고라도 그 말 옮기는게 어느 만이나 퍼지고 거니 형 이제 거니저는 힘들게 아이고 개맥이 안고들으시지 저 분야 회장이 겜씨 고단보난 나가 옥고 넘어간 고라조싶디다 성님 아이고 개나 분야 회장 다 트지마라 앙 맹심하고 개나 질덩이 하방은 어디 오늘 또 어디 가시니게 남비씨가 오시도 피런 저 추럭으로 이은 바티 갔다 오진 전화 안 한 전화 안이 받아 너네 하방은 오늘 어디 가시니 날도 안 좋은데 아 이 놈의 하방 어디 간거구장 아이고 길동이 하방 개맥이 우리 하방 어디서 가시니 가늘앤도 안오고 오늘앤도 안오고 원 바티도 나타나지 안오고 나도 나만이 오장상에 좀 싸게 원 아니 서방 어디 가는 것도 몰란게 서방 딱 그게 지켜 상은에 영을 떼랑 어디 가지 못하게 해줘 날도 웃쳐놓는데 어딜 보내시냐 개 아이고 개매 원 나이들 및 말들 가보데네도 원 말도 어떤 때는 안 들어그네 오장상에 어디 오늘은 솔직히 어디 갈 일이 이신 것도 안 낭고랑 간거 보나네 아이고 걔는 나도 우리 하방신들이 약허러가멍 이거 줄 동겨주란 할건데 놈이 서방신디 부탁하는 것도 부출없긴 허다마는 어떤 허는 이게 이웃의 정으로 아이고 헤어 주사주 걔는 요새 술은 안 먹음 된겸신이야 아이고 요새 온 며칠 술은 안 먹음 쓰다게 착하게 시리게 하하하하 무사 술을 안 먹어 무사 안 먹어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요새 노설 낭인지 찍힌 것이 이신하네 얻을 맹시 몸으로 안 먹는 거 잠수다 촘하네 경희도 질동이 음악 착하네 에? 경골민 부산하쌤 막은걸 먹은 짜냈쪄 안 먹은 걸 먹은 짜냈쪄 영골을 좋아 하신디 아이고 경희도 콩국수를 그냥 사줄게 해 놓으면 아이가 이사룸아 그 혼척 곱벽이는 사줄게 해 놓으면 가죽 이사룸아 형님 형님 어떤 겁니까 부회 내지 맙소 나가야 어디가 분예회장한테 가는 어떤 입 돌려져선게 그 대신 나가 콩국수 사토다 형님 할 일은 없어 여기 경호국 전의 그 말 나온 짐에 그 분예회장형 사무장형 총무용 다들 있었지 강 말을 잘 반류라 반류라 아이고 성님 입맛어선 두어증백개 못 먹어라 그냥 소돌이 잘 허라이 얘기해 나가야 잘 고라사쿠다 겨운 잘못된 거나 잘 강원에 고르셔 내쿠다 성님 풉서야 화풉서야 아이고 기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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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